다음 퀘스트는 어디 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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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곤두를 유물 하나 발견했고 다음 퀘스트는 어디 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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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퀘스트는 어디있지? 다음 퀘스틱하고 있을 곳 고맙습니다. 다음 퀘스트는 어디 있을지? 다음 퀘스트는 어디 있지? 자, 생각이 대장은 별게 아닌데 크라고고 때문에 좀 그러네 자, 생각이 들어요 자, 생각이 들어요 자, 생각이 들어요 쉿! 이 쟤기 지금 리젠드인 거야? 이 쟤기, 이 쟤기! 이 쟤기, 이 쟤기! 이 쟤기! 이 쟤기! 저게 저게 계속 보충되는 것 같은데 너무 사기스러운 거 아이가? 저게 저게 계속 보충되는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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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이것은 어떤 예언의가가 되 sir? 이를 통해 거기에 틀린 여기요? 괜찮은 것들? 조금러 가르 cop 표현하고 올리고 아 드디어 잡았네 자 드디어 잡았구요 뭐 저건 한눈 잡았으니까 아 드디어 잡았다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퀘스트는 어디에서 이어지죠 카라고르 기수라는 스킬을 올려야 되는구나 음 지금 이게 카라고르 기수 스킬을 내가 안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고 돌아다니겠네 뭐지 소식 ork 뭐지 소아 le mort d'or le mort d'or sera nôtre 1 오늘의 주인은 내 디레스! 왜 이래? 나 왜 이래? 내 디레스! 내 디레스! 안 cu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oo! izia aware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! 이것이! 자,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. 자, 이쪽은 없을 것 같고요. 위치가 수배가 되어야되는데 왜 수배가 안되죠? 아니면 이 남쪽에 음... 전 조기지 한번 열어볼까? 저기를 안가보죠 저기를 안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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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c. Ourlisak. 실망에 있어서 그룹으로는 큰 개의 역할을 좋아합니다. 다른 그룹은 그룹으로는 더욱 강한 힘이 되어있습니다. 그룹에 먹으면 다 먹은 밤에 잠이 부족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젠... 그룹의 한 명의 그룹으로는 정말 정말 존재합니다. 여가 여러분에게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룹! 이 상황에서 보겠습니다. ainsâ서. 저는 젠장라. 나의 힘을 쓰게 하고요. 이 새끼는 외복이다 반 guys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외복 잡았구요 자 외복 잡았구요 자 처리했습니다 개쎄네요 화상 유발하는게 좋은가 폭발한다 이게 대장한테는 적용이 안될거 아니야 그죠 개쎄네요 개쎄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시간이었다! Merde! 너는 없을 것 같다! 젠장! 네도 렛고 있는 것 같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뇌! 주님께서 내 뇌! 뭐? 내 뇌! 내 뇌! 내 뇌! 내 뇌! 내 뇌! 자, 잡아볼려고 그랬는데 포위키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구요 자, 잠시만요 집에... 왜 이게... 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게 났을까? 잠시만요 내가 진짜 죽을 경우가 뭔지 서랍해 내 뇌! 내 뇌! 자 루가입니다 정면처형에 대해서 반격이 있고요 panic 지 раза 사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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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제니더 미신 제니더 미신 dinheiro 유에봄! ... 미션의 짐! akers! 아리에 더욱 한 가지 더 더 더voir이 있다! 디디디무습니다! 아 이거 뭐 잘 안되네 잘 안되요 어차피 레벨을 못 올리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5 4 4 으 으 으 라이브 미니 얼른 이거 오늘 으 으 내 나라가 정말 아괴되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럼 계속 죽네 집중력이 떨어지나보다 그래도 한번 좀 더 해보죠 어차피 내일 켜면 더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이대로 끄면 bom게르기 제 밥 대가루 오우 뭐 저의 시간 직접 매므, 시, 사, 뷔 자, 저는 좀 관망하죠 제가 뷔 제가 뷔 로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아멘 지금 공격 봤던 애는 없어져버리지 자 유무라 찾아왔구요 자 요거는 카라고르 기수 요거를 올립니다 이걸 올려야 다음 퀘스트가 열리더라구요 자 세계의 탑이라는 퀘스트가 생겼죠 조감 해봅니다 오늘 조까지 하고 방송 종료할게요 자유의 탑이라는 퀘스트가 아 아 아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거는 마이지로 가르커 닦습니다! 쇼핑하러 다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도와리로 오랜 요거는 아직도 아름다웨어 지금까지 살펴봐야죠! 나중에 매우 tamamENOMINARASA! 할머니는 무지만 더 가지는 못하는ity! 잘lan 보내고 맹수의 공격에 즉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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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탑에 도착해야되는데 아니요 자 두번째 탑에 도착해 제가 끝냐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의 운명이 도착해 그의 운명이 도착해 나는 이 단발을 이루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. 롱의 스와치! 너는 진한 진해에다! 크로시! 으악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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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영입합니다 강철같은 애지 이벤트에 나온 놈이라서 그런가보다 보통 영입될텐데 또 우리의 둘을 얻게 그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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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렁한 머리 E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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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, 롤데러! 롤데러! 넌 안전한 롤데러! ... ... 야 이거... ... ... ... ... ... ... Ensemble, nous servirons le Roi Sorçuyé. 롤워! education 아군이 도와줬네요. 아군이 도와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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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얘가 이길 겁니다. 아, 뭐? 너 뭐지? 너가 죽을래? 너가 죽을래? 너가 죽을래? 너가 죽을래? 어? 어? 첫번째 대결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내가. 나 불편해! 나 불편해! 나 불편해! 나! 나 지금 나? 나, 나, 나! 멈췄! 먼저 루는거에 도착! 멈췄! 루지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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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치아 대장은 도망가버렸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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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가 창으로 맡기네. 도망가버렸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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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